해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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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끼은 유자고양이 보승 유자아 배 한번만 보여줘 너무 동그래 유자 얼마 전에 병원가서 건강검진해가지고 배가 다 밀렸거든요. 분홍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끼지게! 한마디 하시죠. 코, 코 누리대지 말고 맨날. 냄새 그렇게 똑같은 냄새. 맨날 맛다가 뭐가 다른데. 아, 자기야. 너무 귀엽네. 11월이 되자마자 트리를 만들었어요. 예쁘죠? 이거 작년에 유나가 준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것이 요즘의 근황입니다. 뭐라고요, 여자? 근황이라고요. 이 교체요. 이건 뭐야? 소폴레에서요?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입고 먹어야겠다. 좋아 좋아. 정말 무겁네요. 예쁘잖아요. 아, 진짜. 이게 편도 무거운 건가요? 아, 그쵸, 그쵸. 아, 뭘 그걸 찍고 있어. 들으라고. 아, 어이없네. 아, 침 나와. 근데 이거 서현역에도 있다. 어, 맞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죠? 야, 맛있어. 엄청 진하네. 어, 먹어보고. 어, 먹어보고.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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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만, 됐어? 엄마, 먹을래, 나? 안 돼. 안 들어오나 봐. 왜? 둘이 안 들어온다고? 여기 옆에. 촉촉해 보겠어. 난리 났다, 여기. 난리 났다. 어디에 입종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여기. 누가 공익을 위에 남리놓고 간 여기다 보다가. 안 내놨는데? 야, 미안한데 선이 고장 났나 보다. 어. 안타깝게 된다. 심지어 샤오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택배를 뜯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뷰에 찍어야 돼서 봐봤는데요. 오늘 바로 써보려고요. 스카인드 매직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뮤드에서 이번에 립밤 대용량 나왔다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그것도 잘 써보겠습니다. 무향이고요. 확실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발. 제가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베트남에 가거든요. 구비는 거 한번 사봤어요. 이거 볼 눌려야겠다. 발에 피가 겁나 안 통하긴 하는데. 예쁘다. 그리고 이거. 립 마스크인데요. 이번에는 립밤 이렇게 세 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다음 거는 파우더룸 미션 우수 상품으로 받은 건데. 어뮤즈 꽃물이에요. 이것도 파우더룸 리뷰 이벤트로 받은 카밀 핸드크림 세트. 마지막 이 짱 큰 박스는요. 제가 이렇게 알투스 멤버십 성공했거든요. 실버이긴 한데. 드디어 받은 멤버십 물품입니다. 파팅한 박스가 들어있고요. 왜냐면 저는 실버이기 때문에. 그냥 집업? 그건 없어요. 아 유자 앞이 켜보소. 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이거 캐리커처 패치. 이거는 멤버십 할인권이 있는데. 이거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자로 할인코드 보내줘서. 사실 다 썼어요. 아 이게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가까워라. 이렇게 들어있고요. 싸인볼. 새 신발 냄새가 나요. 진짜 제일 갖고 싶었던 거. 근데 이거. 그 경기장 매점에서 팔더라고요. 호랑이 응원봉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불 켜면. 파란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유니폼입니다. 저는 실버라서. 홈 유니폼만 받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세미. 들어가자. 버스는 한 번도 안 타봤어. 히비스 커스티랑. 진짜 핫테일 있어요. 여기. 어우 나 머리 왜 이럴. 아니 여기 그거 있더라. 인생네 거. 아 맞아 맞아. 비디오 했어. 해보세요. 원두 있어. 원두야? 어. 완전 좋아. 나 이거 갈아서 먹을 수 있거든. 세미 취향 저격이네. 어 꿀 거울. 어 그런 거 같은데? 무선 충전기래. 어? 빨리 열어봐. 야 야 야 핑크색이야? 핑크색은 아니야. 핑크색이야 핑크색이야.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아 나 이거 쓸 때마다 콧물 나 진짜. 나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나 진짜 한 번도. 아니라고. 나 그렇게 눈을 땡그랗게 떠 놓고서. 아니 근데 진짜 좋다고 향기는. 눈빛 향이랑 똑같은 향인데 좀 더 진하다. 누나야 나 그거 한 번만 보여줘. 뭐? 너의 상금하면. 그리고 오늘. 진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베네피트 난데. 뭐가 아니라 난데. 이렇게 해야 되네. 베네피트와 함께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아니면 뭐겠냐고요. 이러고 밖에 다니냐고 물었어요. 제가 엄청 다급하게. 이러고는 안 다니죠. 왜 다급하게? 혹시 남자친구인데 친구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만 헤어졌죠. 너 헤어질 거래. 해물만 나. 야 근데 챙기는 게 무슨 날 아니야. 아.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을까? 이거 VJ 컷이에요? 유튜브이 콸콸콸. 유자랑 같이 실려고 하는 의자. 드디어 같이 뽑으면 좋네. 유자야. 편하네. 이제 어떻게 앉는 건지 알았어? 그 담요가 좋아? 그게 매끈매끈해서 좋아?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란 말이야. 구매향이 구입할 때 다급이 없다는 걸 좋아. 그냥 혼자서 찍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뭘 샀거든요. 그냥 아이맥의 단점은 그거예요.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사실 그냥 뭐 집에서만 일하고 이제 집에서 할 일을 다 해놓고 밖에서는 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맘처럼 되지 않고 맥북을 샀습니다. 이거는 에어팟 맥스를 샀을 때 만큼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컬러는 실버입니다. 왜냐? 실버가 제일 쌌어요. 넌 뭐 봐? 나 피파. 귀에 곰돌이 달고 있으면 다야. 귀에 곰돌이 달고 있으면 다야. 양해거든? 양해?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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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